오픈장이라 더 어수선해 보여요. 그런데 다 오픈장이에요. 여기 안에 무인하다. 여기 줄자도 있고. 저희가 솔직히 띠가 닭띠예요. 나도 닭띠인데. 금방 잊어버려요. 물건을 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. 진짜 금방 잊어버려요. 저는 기억을 금방 잊어버려요. 그래서 산걸 또 사시고 산걸 또 사시고. 이게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. 이것도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고. 아니 네 발코니 뭐가 그렇게 많아요? 뭘고요? 이런 거도 다 연거도. 그러니까 실내 사이클 저거 안 타는 거 같아요. 탔었어. 탔었는데. 몇 년 전인데 마지막이 언젠데요? 2년 전? 2년 전이요? 몇 년 전이에요? 3년 전? 3년 전. 지금 저희. 설마 다 이래요? 아니요. 이 정도는 아니고요. 더 심해요. 네? 더 심해요. 진짜 어떡하냐. 보시면 돼요. 더 심하자고요? 더 심하자고요? 방이. 와. 방바닥도 싫어하시는구나. 다 덮어놓으셨어요. 왜 그러는 거야 정말. 왜 여기 지금. 여기 지금 먼지가. 뿌우우우. 안 뜯었어요. 저거 몇 년 전 가지고. 아니 왜 이거를 안 뜯으세요. 저거 혹시 과학수사지에 나왔어요? 저기. 네. 가시죠. 진짜 다 알아보자.